민주당 이야기도 좀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림 준비했는데요. 누적 투표율이 이재명 후보가 91.7%가 나왔습니다. 김두관 후보는 7.2% 정말 차이가 너무너무 크죠. 그런데요 이재명 일극 체제 이른바 일극 체제를 비판하던 김두관 후보가 SNS 집단 쓰레기라는 과격한 표현을 썼다가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삭제하고 메시지팀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수로 올렸다. 그래서 이 메시지팀장을 해임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강빈 위원장님.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보면서 반문 교사를 얻어야 되는 것이 비판과 비난을 잘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비판은 애정이 담긴 거고 비난은 그냥 공격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 과정에서 어쨌든 김두관 후보 측 담당자가 조금 와전된 게 후보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것 같고요. 어찌됐건 최종적으로는 김두관 후보의 잘못이라고 봅니다. 그럼 김두관 후보는 비판을 한 겁니까? 비난을 한 겁니까? 뭐 이제 제가 머릿속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과도한 비판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표현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저 부분은 바로잡고 사과해야 된다고 보고요. 어찌됐든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우리가 봤듯이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그야말로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부울경 지역을 가는데 박성민 전 최고께서 보실 때는. 이쪽이 김두관 후보는 경남도지사도 했고요. 조금 여기서는 선전을 보여주지 않겠냐 이런 기대 가능할까요? 그런데 사실 이게 지금 전당대회 국면 자체가 누가 나오든지 간에 기존의 전직 대표에 대한 재신임 수준의 투표가 이뤄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가 잘했을 때는 정부지원론이 우세한 거고 정부가 잘 못했을 때는 중간심판론이 우세한 건데 사실 지금의 국면은 야당과 여당이 굉장히 강하게 부딪히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립각을 굉장히 강하게 세우고 있는 제1야당 민주당으로서의 전투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영남 지역에서 계속해서 활동을 해왔던 김두관 후보의 일부 지지는 있을 수 있겠으나 그게 어떤 판도를 흔들만한 큰 정도의 지지나 아니면 규합이 좀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전직 대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세론이 굉장히 우세하고 그분을 향한 어떤 지지세를 계속해서 몰아줘야 된다. 이번에 한 번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자. 이런 여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보니까 투표율에서도 굉장히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